광주 시민단체들은 최근 통과한 5.18 관련 법 통과와 관련해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단체에 비해는 10일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진상규멍법, 5.18 예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서 5.18 민주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마중물이 되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에 비해는 5.18 예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